경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북 봉화와 영주, 대구시 군의군에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차례로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고 긴급재난문자나 마을방송 등을 잘 듣고 있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